자 보금으로 배우는 영어 보금덕회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같이 이제 가스퍼드 마이크 계속 보고 있죠. 자 형광펜 일반 형광펜 하고요. 행동, 그죠? 행동이나 개념. 행동이나 개념은 파란색 형광펜이었습니다. 동명사랬죠? 파란색 형광펜이고 그 다음에 동시동작입니다. 동시동작은 보라색 형광펜이죠. 보라색 형광펜 그리고 일반 동사는 형광펜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빨간색으로 쳐있는 게 일반 동사입니다. 형광펜 치시면서 가셔야 돼요. John appeared 나타나까 했고요. 자 오늘은 what is the gospel 같이 보겠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 Today we're gonna... Today's data is two pillars of the gospel. 보금의 두기둥이에요. 보금의 두기둥. 이거는 보금의 소속이라고 하죠. 보금의 두기둥을 같이 보겠습니다. What is the gospel? 보금이 뭐냐예요. It'll be more appropriate, 그죠? It'll be more appropriate. 더 적절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거시기하다였죠? 이만큼 하나야. 거시기하다. 뭐뭐 하는 것이 형용사하다는 주어를 이트로 가고요. 자 가정이니까 마우구를 썼어요. 마이트, 우드, 쿠드입니다. 쿠드. 자 확실하면요. 확실하면은 윌이나 캔을 쓰지만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70%입니다. 70% 확실성일 때는 마우구를 써야 됩니다. 마우구. 70% 확실성. 그래서 우드 비 어프로프리에이트.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할 거예요. 적절할 거예요. 할 거예요. 할 거예요. 할 거예요. 할 거예요. 확실히 할 건 뭐예요? 위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드가 할 거예요. 뭐뭐 하는 게. 적절할 거예요. 이렇게 묻는 게 적절할 거예요. What is the gospel? 복음이 뭐냐? 그죠? 일단 저희가 이제 복음대로 살아라. 그죠? Live out the gospel이죠? Live out the gospel. 복음대로 살아라. 라는 많이 듣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그게 복음대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복음이 뭔지 모르면 살 수가 없겠죠? 제일 중요한 거. 인어노트. 그죠? 뭐뭐 하기 위해서? 인어노트. 인어노트. You need to live out the gospel. You need to define. 뭘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뭔지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됩니다. 복음이 뭔가. gospel. 복음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복음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죠? 복음이 뭔지 모르면 복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패세지에는 복음이 무엇인가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르비. 복음이 뭐냐? 이르비 more appropriate. 적절할 것이 뭐라? 이르비 more appropriate. 이렇게 질문하는 게 더 적절할 것입니다. Who is the gospel? 왜냐하면 gospel is all about Jesus. 예수님에 관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All about. All about Jesus. 그죠? 사랑이 뭐야? 사랑은. 사랑은 섬기는 거야. 그럼 어떻게? Love is all about serving others. 이렇게 가는 거죠. Serving others. others. 자, 영자까지 같이 생각하면서 갑니다. 다 써놓으십니다. 다 써놔야죠. 옆에다가. 써놓으십시오. 예, 써놓으시고. Love is all about. 그래서 뭔가를 규정할 때. 야, 이건 이거야. 라고 규정할 때. All about. 쓰습니다. All about. All about. All about. 뭐뭣을 뭐라고 규정할 때. All about.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복음이 뭐냐? 예수님에 관한 거야. 규정하는 거죠. All about. 쓸 수 있어. 이렇게. Love is all about serving others. Charlie is all about. 이런 거죠. 찰리는 예수님밖에 몰라. 그럼 Charlie is all about. All about. 뭐라고 해야 돼? Loving Jesus. 이렇게 해야 돼. Loving Jesus. 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몰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There are roughly. 대략이에요. 대략. 대략. There are roughly two major aspects of the gospel. 명확하게. 명확하게. 어떻게 됐어요? In today's passage죠. 장부구죠. 장부구. 오늘의 패셋지 안에 명확하게. Demonstrate. Demonstrate는 보여집니다. Shown이에요. Shown. Shown. 보여진. 확실하게 보여진 복음에. 있다 없다. 뭐. 있다 없다. There are. There are. 두 개가 있다. There are roughly two. 대략 두 개가 있다. 대략. Roughly는 대략입니다. 대략. 대략 두 개가 있다. 뭐라고. There are roughly two. 대략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There are roughly two major aspects of the gospel. 복음에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오늘의 패셋지에서 명확하게 보여진. Demonstrate는 보여지느라 뜻입니다. 첫 번째. Forgiveness of our sins. 우리의 죄들에 대한 용서의 영혼. 일단 성경에는 죄가 sin과 sins가 있습니다. sin과 sins. 그러니까 어떤 죄가 있고요. 거기서 나오는 죄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갈 때는 단수를 써요. 세상죄가 뭡니까? 세상죄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사는 거. 그렇죠. 하나님 없이 사는 거가 세상죄죠. 그래서 그 사람들 어디 가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는 곳에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렇죠. 그걸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있고 죄들이 있어요. 죄들을 해결하면 안 되고. 뭘 해결해야 돼? 죄들을 해결하려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준대요. Why do Christians? 왜 기독교인들은 praise and worship Jesus at the cross? 자 십자가 예수를 지저스 at the cross 라고 합니다. 장부구죠. 장부구. 장부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이렇게 하면 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정확하게 지저스 원래 크로소파이드죠. 크로소파이드 at the cross예요. 지저스 크로소파이드 at the cross.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십자가 예수님을 지저스 at the cross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지저스 at the cross를 praise하고 worship하느냐. Why is it considered? Why is it considered? 왜 그것이 뭐뭐한 것으로 여겨지다죠. 클라이맥스 of 지저스 미니스트리.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입니다. 정점. 정점을 zenith라고 바꿀 수도 있어요. zenith. 에이펙이라고 해도 되고. 에이펙. The apex. The zenith. The climax of 지저스 미니스트리. Why because it is the omnipotence of God Almighty. 왜냐하면 이것이 뭐다? Omnipotence죠. Because예요. 왜냐하면 it is죠. It is 기다. 기다. It is. 기다가 이리스입니다. It is. 전능하심을 영어로 압니. 압니라고 해요. 압니. 압니가 우리 압니발이라고 해야 되는데. 압니. 압니가 전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압니 보러스라고 했죠. 무엇이나 다 먹는 거. 압니 포턴트에요. 포턴트가 포텐셜이잖아요. 포텐셜. 포텐셜이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압니 파턴스. 압니 파턴스 of God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 영어로 God Almighty. God Almighty의 전능하심이. 그죠? 그것은 뭐기 때문에 전능하심인데. 어떤 전능하심이야? 부어진죠. 부어진. 부어진. 포워드 아웃. 포워드 아웃입니다. 포워드 아웃. 이제 All My D를요. All My D를. 이제 성경에서 All My D를. 엘샤다이라고 하잖아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뭐냐면 전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요. 엘샤다이를 쓴단 말입니다. God's Love. 근데 엘샤다이를 전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뭐예요? Love 하고 Praise 하고 Honor 하고 Worship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근데 왜 우리가 하느냐.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표현이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압니 파턴스. 십자가에서 부어진이야. 십자가에서 부어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부어진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이기 때문입니다. 자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 파턴스. 그죠? 전능하심은 Must contain. 전능한 것은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뭐를 포함해요? Incompetence. Incompetence. 무능함이죠. 무능함. 무능함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 Incompetence라고 그래요. Incompetence. 전능은 무능을 포함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능하지 못하면 전능할 수 없어요. 다 할 수 있는데 무능하지 못해. 능을 다 없애버리는 거야. 전능할.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뭐야? 아이들을 때릴 수 있는데 안 때리잖아. 그죠?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는데 오히려 섬김의 형태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섬김이라는 건 무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이라고 말하는데 무능해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무능해 보여요. 그런데 전능의 정점이에요. 전능함의 정점은 The climax of omnipotency is incompetency. 하나님의 전능은 하나님의 전능의 가장 궁극적 표현이 무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무능해지는 거죠. He who cannot be incompetent. 그죠? 뭐 할 수 없어? 무능할 수 없는 그는 뭐 할 수 없다? Cannot be truly omnipotent. 전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At the cross.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떻게 됐어요? 부어졌어요. was fully poured. 그죠? upon sinners. 죄인들 위해죠. 장부구입니다. 장부구. 죄인. 소 대신 뭐뭐하게 하기 위하여죠. 뭐뭐하게 하기 위하여. 그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죄인들에게 완벽하게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could turn. 그죠? could turn. 돌아서기 위해서 away. 그죠? 뭐뭐로부터 그들의 죄로 붙어져. 붙으니까 이것도 이건 방부구가 되겠다. 방부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away는 부사가 되겠고요. 자, forgiveness of our sins이야.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거죠. Jesus became.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 완전히 자, become은 비비게스 병가 동사로서 뒤에 형용사가 와야 되죠. 형용사하게 되다예요. 형용사하게 되다. 그래서 인카펀터트가 예수님을 수식하는 겁니다. Jesus speaking. totally는요. 인카펀터트로 수식하고요. 예수님은 완전히 어떻게 됐다? 무능하게 됐다. 뭐뭐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전능하심이 could be spent 쓰여지기 위해서 누구 위해? 장부구죠. 어떤 사람들 위해? 믿는 사람들이죠. 뭐를 믿는 사람? 그의 전능하신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praise, honor, and treasure입니다. praise. 찬양하고 honor가 경배하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경배하다. 월십의 동의어입니다. honor, honor, honor가 존중하다. respect인데요. respect보다 하나 더 올라가는 거죠. admire. admire, respect보다 하나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honor에서 하나 더 올라가면 월십이 되는 거거든요. worship. 그렇죠? worship. 사랑의 가장 이게 이제 love가 되고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존경을 하고 존경을 해서 honor로 가고 honor에서 worship으로 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하고 소중히 여기입니까? 십자가 예수를 그것은 예수님이 특권, 특권 가져가다 라고 뜻이에요. 가져가다 가져가다가 뭐라고? 특권, 특권 가져가다 지고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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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carry라고 해야 돼요. carry 특권 뭘 지고 갔어요? the burden of humanity's sin이죠. 인류의 죄의 burden이에요. 인류의 죄의 burden 을 지고 갔습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bring about 구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bring about 결과로 만들어내다 라는 뜻입니다. 결과로 만들어내다 bring about result in 이죠. bring about result in 투정사항은 맨뒤에 나오면 하기 위하여 이랬어요. 하기 위하여 구원을 결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가 우리 인류의 죄에 소속이죠. 소속 인류의 죄에 속한 burden 짐을 지고 가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bring about salvation 누구를 위하여 방부구죠. 방부구 그를 믿는 사람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도수후 사람들은 영어로 people who라고 하나고 도수합니다. 도수후 동사 목적어 목적어를 동사한 사람들이죠. 목적어를 동사한 사람들 도수 believe in him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를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도수 believe in him 도수 believe in him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뭐야? 도수 love m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구조를 알아야지 영작을 할 수 있어요. 구조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자 이 음식을 먹는 사람 뭐야? 도수 eat this 이 음식을 먹은 사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먹었던 사람 ate this 이렇게 자 2nd Corinthians 5 21 God made him 자 하나님이 만들었다야 만들었다 그죠? 아 잘못됐네 God made him 다 계속해서 형광을 치면서 갑니다. God made him 어떤 사람이야? 죄가 없는 사람이죠? 죄가 없는 사람 Him who had no sin이야 죄가 없는 사람 Him who had no sin 그 사람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돼 만들었어? To be sin 죄가 되어지기 위하여 그죠? 죄가 되어지게 만들었어.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 위하여? Might become Might become So that may So that may So that 주어 may 뭐 뭐 하기 위하여야 하기 위하여가 되고요 So that can 하면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So that may 우리가 뭐가 되기 위하여 의가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하였어요. God made him who had no sin to be sin for us So that in him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이따가 외울 거니까 같이 외워주십시오. 그래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 2장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했죠. 하나님이 죄가 없는 그를 죄인이 되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뭐가 되죠? 예수님이 죄가 됩니다. 지저스가 신이 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죄에 속했었는데 예수님이 죄가 되시니까 우리가 righteous 의가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대속이죠? 전가 전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imputation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어렵게는 imputation 전가가 이루어져요. 자 두 번째 He will baptize us 그가 자 두 번째 복음의 두 번째 기둥입니다. He will baptize us with a 방부구죠? 성령과 불로죠. 성령과 불로 방부구입니다. 그가 우리를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baptize 침례를 주신대요. 자 이게 복음의 이제 두 가지 요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면 첫 번째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resurrection resurrection 이라고 해요. 부활 자 복음이 뭐냐?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 복음은 이 두 가지 cross와 resurrection 부활을 다루말로 하면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죠? If you look at the same passage 만약에 당신이 look at the same passage 어디 안에 있는 gospel of Matthew죠. 마태가 쓴 복음을 뭐라고 한다고? gospel of Matthew 이걸 마태가라고 해석해요. 사람이니까 마태가 쓴 복음 자 앞에부터 천천히 들어주세요. 쭉쭉 들어주시고 이 수업을 들으면서 뭐랑 같이 들어? 밑정령 저희가 센터에서 수업한 거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밑정령 이거 원래 돈을 내고 들으신 건데 그냥 무료로 올려놨어요. 드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센터에서 수업을 하고 센터는 물론 안에서 좀 더 뭡니까? 안에 오시면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훈련 프로그램 그대로 올려드렸습니다. 다 무료예요. 여긴 지금 광고도 안 넣었죠.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는 겁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밑정령 들으시면서 이 수업을 같이 들어주세요. 독해를 잘해야 되니까 자 마태가 쓴 복음 안에는 그렇죠? 마태가 쓴 복음 여기 누가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가 쓴 복음 어떻게? In the gospel of Luke 마태가 쓴 복음 안에는 복음 안에 있는 똑같은 패세지를 당신이 본다면 You can see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see가 알게 되다 알게 되다 뭐야? 더해졌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더해진 말 또 다른 말이 더해진 거예요. 이 패세지에 오늘 말씀에 오늘 말씀에 말씀 영어로 뭐라고? 패세지야 패세지 오늘 말씀에 더해진 하나의 또 다른 말이 있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매튜 3.11 If you look at 매튜 3.11 It says I baptize you 내가 베프타지 할 거야 그렇죠? 이건 침내요 아니죠? 가지고 물을 가지고 뭐를 위해서 네가 회개하기 위해서죠? 그러나 After me 올 거야 comes 오시죠? 누가 오세요? comes 오시는데 똑같이 또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도수고요. 사람들은 도수고요. 한 명은 원후예요. 원후 나보다 더 크시니가 와 그의 샌더를 I'm not worthy to carry 나는 뭐 할 수 없어? 들고 가지고 다닐 수 없어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He will baptize you 그가 너를 너를 뭘로 써? With the Holy Spirit and fire 두 가지가 나오죠. 성령과 불이라고 해요. 성령과 불 성령과 불을 가지고 방부구입니다. 방부구 부사는 장소 방법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했어요. 방법 부사가 나왔습니다. This is the reason 우리 아이들 보금으로 배우면 좋아요. 이 수업은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독해면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1등급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꼭 뭡니까? 보금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 중등부 초등부 애들 바로 영적시킬 수 있습니다. 보시면서 공부시키세요. 보금으로 영어를 가르치면 되죠. 그렇죠? 보금으로 수학을 가르치는 거 가능합니다. 그렇죠? 특별 게시를 특별 게시를 가지고 일반 게시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금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거죠. 다 애들 다른 거 있잖아요. 말씀도 읽고 중학교 가면 고등학교 가면 좋은 게 영어가 좋은 게 보금을 같이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보금으로 영어를 가르치자. 지금 운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유다예요. 이유가 뭐라고? The reason why 뭐뭐한 이유다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다. This is the reason why Jesus was resurrected.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다. This is the reason이에요. 뭐뭐하는 이유다. Why?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야. This is the reason why 주동목이죠.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한 것은 이것이 이유다. This is the reason why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야. This is the reason why I love you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다. At the cross 예수님이 장부구죠. 장부구 By the death of Jesus Christ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의하여죠. 이거는 방부구입니다. 방부구 그렇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의하여 The judgment for our sins 우리의 죄들 때문에 우리의 죄들을 위한 심판은 was imputed 이게 전가되어졌다예요. 누구에게? 장부구죠. 예수님에게입니다. 장부구 예수님에게 심판이 전가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받은 거예요? 죄가 되셨으니까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죽었죠. 죄의 싹쓴 사망이니까. 그러나 그러나 This Beautiful story of the gospel 복음에 속한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Does not end 끝나지 않습니다. 그죠? 거기서 장부구죠. 장부구 장부 장부네 장부 그죠? 장부 부산은 맨 뒤로 간다 했으니까 It goes further 이거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영어로 It goes further It goes further 한 단계 이거는 방부죠. 방부 방부 이건 장부 Jesus was resurrected 저는 이제 지금 필요한 인재들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필요한 인재들이 보금으로 그러니까 보금을 가지고 이걸 삶에 적용시키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보금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보금으로 수학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수라는 것도 결국 뭡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이제 그 안에서 자꾸 일반 게시 속에서 특별 게시를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들어진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지나네 로마서에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가 된다는 거는 그냥 뭐예요? 특별 게시를 일반 게시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군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는 거 그래서 저는 교회가 전문가 집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갑니다. 떡볶이의 전문가 하나님의 불이임하는 거죠. 떡볶이집에 하나님의 불이임해서 그가 떡볶이 만드는 전문가가 되는데 그 보금으로 떡볶이집을 시작했기 때문에 떡볶이를 팔 때도 뭐예요? 보금을 전할 수밖에 얻게 되는 거 그렇게 되겠죠. Jesus is resurrected 뭐뭐 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팔로워들이 어떻게 되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죠? Could be filled 입니다. Could be filled 성령과 불로 채워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십자가에서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가운데 죄가 있었으니까 죄가 없어지겠죠. 이렇게 그러면 죄가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가 없는 상태를 만드시고 부활해서 성령을 받으랬어요. 성령의 권능을 성령이 임한 목을 받아 권능을 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빈자리에 권능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두 가지가 뭐예요? 이게 보금이라고 하는 거죠. 더 파이어 불은 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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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죠? Essential element 아주 필수적인 면이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에 속한 어디에서? 구약 안에서는 Without the pillar of God's holy fire 필러가 기둥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불의 기둥 없이는 tabernacle 성막이죠. 성막 성막은 자 똑같이 과거 과거 가정이 나왔습니다. 과거 가정 마우구 헤브이디죠. 마이트 우드 쿠드 헤브 이디야 다시 70% 나옵니다. 70% 70% 뭐였을 거야? 성막은 뭐였음에 뭐였을 것입니다. 뭐였을 거예요? structure 만들어진 목재로 나무로 만들어진 단순히 단순히 나무로 만들어진 구조물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tabernacle water band 읽을 때는 water band 워러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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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로크 성막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 그런데 아카시아 나무는 조각목인데 조각목이 원래 광야에서 광야에서 불질필 때 쓰는 거예요. 그냥 뗄감입니다. 뗄감 뗄감 불에 타버릴 수밖에 뗄감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으면 성전은 성전이 될 수가 없니다. 그래서 성전이 성전이 될 때 뭐가 있어야 돼?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크리스틴 생티피케이션 기독교의 생티피케이션이 성화예요. 성화 기독교의 성화는 홀리 스피릿 필드 생티피케이션 성령에 가득찬 성령에 가득찬 성령으로 가득찬 성화입니다. It is not that 대디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만큼을 같이 갈 수 있죠. It is not that we become better beings 우리가 더 좋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뭐에 의하여 By our own efforts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좋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채워짐으로 그죠? 성령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것만큼 그죠?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만큼 성령으로 가득 차면 어떻게 돼? 그게 그거를 거룩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으로 가득 차는 거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해가지고 나아지는 점점 나아지는 존재가 되는 거는 그 불교입니다. 불교예요. 불교 그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채워지는 존재가 되는 거죠. 원래 죄가 있던 자리에서 죄를 회개하고 그 빈 공간에 뭐야? 성령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룩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It is God 뭐다? 그것은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 위해서? We become ruled 통치되어지는 거죠. 뭐에 의하여? By his divine fire 그의 거룩한 불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겁니다. 또 나왔네요. It is all about 그렇죠? It is all about being united with God 실제적으로 영어로 in real입니다.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자 being united 행동이죠. 하나님과 합해짐이에요. 합해지는 것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합해지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It is all about 자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죠. 노력해요. 노력해요 분명히. 어떤 노력을 합니까? Persistently being submissive persistently 계속해서요. 꾸준히 를 영어로 꾸준히 를 persistently 계속은 뭐지 영어로? constantly persistently 꾸준히 being submissive 그렇죠? 꾸준히 어떻게? being submissive 순종함입니다. 순종하는 거 자 동명사는 뭐랬어? 동명사는 행동이랬죠? 순종하는 거야. 뭐에 순종하는 거? to the beauty of the cross 에게죠? 방부구입니다. 십자가에 속한 아름다움에 순종하는 거 through which 그것을 통하여 뭐가 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명하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명하신 뭘 증명하셨어요?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신 그의 사랑을 증명하신 십자가를 통한 그렇죠? 증명하신 십자가의 아름다움에 끊임없이 뭐하는 거야? submissive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십자가의 아름다움에 아름다움에 노출돼 exposed right? exposed 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전능하심이죠. 그 전능하심이 무능하심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아 beautiful 그게 아름답다고 우리가 worship을 하죠. worship을 하는 우리가 이제 그 십자가의 아름다움에 끊임없이 순종하기 위하여 그렇죠? 뭐가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 거죠. 홀리스피릿이 깨닫는 걸 피하고 우리가 무릎 꿇고 아 뭐야 우리의 성령 없이는 그렇죠?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뭡니까? 복음의 두 기둥이다 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